이 종목은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. 카카오가 들어왔습니다. 드디어 나왔네요. 그렇죠. 카카오. 일단은 돈벌자님께서는 매수문의를 보내주셨거든요.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절파고TV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카카오의 현재 전망, 현재 관점에서의 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문가님, 카카오입니다. 화요일에 급등하나 싶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기도 했는데 카카오,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? 참 이게 좀 애매한 자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해서 조금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. 그 정도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매수가 좀 가능한데 이게 지난 역배월 자리에서 10월 27일에 3만 7천 원 저점 찍고 낙복과 대메리트가 이제 어느 정도 희석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. 카카오 그룹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80장까지 올라오면 고점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성장도 정체이고 낙복과대로만 대응하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장님이 6만 원, 6만 1천 원 이 정도 수익도 좀 챙겨가겠다. 이 정도 판단이 되시면 매수 가능하고요. 만약에 지금 5만 7천 원인데 그 정도 수익률이 못 미친다. 기대에 못 미친다. 그러면 매수 안 하셔도 돼요. 저는 이런 종목은 지금은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죠. 왜 그러냐면 이게 카카오가 지난 10월 달 이렇게 저점 3만 7천 원, 4만 원권 빠질 때 있죠. 제가 보는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. 그게 뭐냐면 조건 검색식에서 제가 신호를 수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런데 떴는데 지금은 조금만 지나면 매도사인 나와요. 매도사인. 6만 2천 원, 6만 1천 원, 6만 2천 원 이 정도 되면 판단은 우리 시장장님이 하시고 제 의견은 지금 가격부터 6만 원, 6만 1천 원 정도 짧게라도 먹고 나오겠다.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런데 그 수익률이 짧다 그러면 매매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제가 우리 선택은 우리 시장장님이 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